의자에 딱 먼저 앉았을 때 느낌이 정말 편안하다 자기 허리에 맞게 딱 이렇게 받쳐주는 조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랑 조절을 해서 허리 아래쪽 부분을 딱 맞게 감싸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랑 그 편안함이나 안락함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여자들은 특히 굉장히 뻐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자세가 더 교정이 되고 당당해지고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의자인 것 같아요